안녕하세요 모기입니다. 우에는 짜잔! 만난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쟤는 지루기라는 애들인데 저번주에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캐시와 친구들은 캐시 알죠? 그리고 얘는 킬리더맘이라고 하는건데 킬리더맘이 넷플릭에 해고 나왔다고 했는데 킬리더맘이 마니가 대망보조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항상 재밌어요. 캐시와 친구들도 나왔다고 해서 캐시가 밀팡이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랜니라고 하는데 랜니는 너무 귀여워서 동생들이랑 오빠와 언니들이랑 그런것도 있어요. 그리고 말당기하는 애도 너무 귀엽겠죠? 그리고 릴리양, 피리양, 라이언이야? 이렇게 라이언 알죠? 그리고 휴거기하는 애인데 저번주에 만났던 쇼리인데 쇼리 알아요? 알죠? 그리고 커벤지 하는 엄마졌똔데 여기 저조조조조 그리고 떠니 하는 애인데 떠니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얘는 개구댕이 피메이라고 하는 애인데 기림아저씨 알아요? 그래서 기림아저씨한테 킬리더스팜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자를 먹나요? 그래서 동물을 누가 더 귀여웠나요? 그러면 누가 더 귀여운지 한번 볼게요. 지미우와 캐시와 키리더맘이 네네들자누이터 반당이 그리고 미우와 키리라이와 히오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키리더맘이랑 캐시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미도 너무 귀엽다고 해서 네미도 귀여워요. 그래서 지금 또 만나요. 그런데 동물들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동물들로 만들어줄게요. 안녕!